형주야 네 오늘 뭐하고 놀았어? 따따따 그게 뭐야? 뛰어놀았어 뭐라고? 뛰어놀았어 아 뛰어놀았어? 네 누구랑? 어...랑준이 형 예준이 랑준이 뛰어놀았어 음... 사이좋게 잘 놀았어? 네 형주님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연준이 형 예준이 형 원소 형 재원이 형 천천히 형 어...민준이 형 다 좋아 아 다 좋아? 네 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? 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먹었어? 음... 깍두기 형 밥이야 고기야 맛있게 잘 먹었어? 네 이제 오늘도 밥 맛있게 먹자 네 응 네 더 Sna잉 둘 둘 셋 friendship 넹 둘 셋 셋 Hollywood